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다니엘 6장 1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그러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해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돌아가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이튿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 하오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오 그의 권세는 무궁화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하사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오직 믿음으로 반전의 은혜 역전의 은혜를 이루어낸 정말 근사한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위축되어 있는 이때 이런 반전과 역전의 은혜가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왕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무기력해 보이고 반면에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와서 사자굴에 갇힌 신세 같지만 오히려 훨씬 여유 있어 보이고 강력해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근사함입니다 오늘 보면 오히려 왕은 안다를 하고 왕은 이게 어떻게 될까 불안해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다니엘은 포로의 그러한 신분이었음에도 또 사자굴 안에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오히려 왕을 안심시키는 그러한 영혼의 부요함과 평안함과 안정감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며 은혜받은 부분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은 이방 왕에게도 정말 인정받고 존귀여김을 받는 그런 존재였어요 오늘 그 왕의 반응을 보면 그냥 의례적으로 자신의 일이 잘되기 위해서 그냥 수단으로 방법으로 다니엘을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다니엘을 사랑했던 것 존귀여겼던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5에서 16절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15에서 16절 다 같이 한 번 큰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부하들의 계략에 빠져 옴삭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졌어요 왕이라고 모든 것을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므로 리더의 자리에 올라갈수록 분별력이 필수적입니다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에서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다니엘 같은 그런 사람들을 공경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올무 같은 그러한 법령들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리오 왕은 지금 자신이 공표한 법령에 어쩔 수 없이 지켜야 하는 그런 사면초가 같은 상황이 되어서 사랑하는 다니엘의 목숨까지 위험에 처하게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는 그 말씀만 한 게 아니시죠 뱀처럼 지혜롭기도 해야 됩니다 이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정말 이렇게 지혜가 없는 순결함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한쪽 부분에 이렇게 치우쳐진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과연 내 리더십은 내가 사역을 할 때 그 한쪽 부분에만 치우쳐 있지는 않은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는데 어떤 분들은 내가 착하다는 것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다는 것 그런 것들을 막 강조하지만 지혜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오히려 공동체나 또 이런 리더십에게 도움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곤란에 빠뜨리게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균형이요 정말 또 하지만 이 다리오 왕은 그렇게 참 지혜롭지는 못했어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지만 그러나 그가 다니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만큼은 진짜였습니다 우리 18에서 1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8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왕이 밤새 금식기도 했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튿날 새벽에 급히 사자굴로 갔습니다 왜 이렇게 이튿날 급히 사자굴로 갔냐 왜냐하면 고대 바벨론 관습에 따르면 죄인이 형을 당했는데 다음 날까지 죽지 않으면 용서받았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이 이렇게 이방 왕에게까지 사랑받고 존중받았다는 사실이 참으로 큰 도전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회사 사장님께 또 불신 상사들 불신 시댁 식구들에게까지도 탁월함을 인정받고 진짜 크리스천으로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 있는지 되돌아 봅시다 물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단지 신앙 때문에 애매히 고난받는 경우도 존재해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소홀히 하면서 모든 것을 신앙 때문에 고난받는다고 쉽게 핑계를 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도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봤어요 나는 나의 영적인 멘토들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목사니까 주로 불신자들이랑은 그런 관계가 없지만 이 학교 관계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내가 게을러서 내가 그런 사랑을 전하는데 부지런하지 못해서 그런 정말로 이 이방 왕에게까지 탁월함을 인정받았던 다니엘처럼 그렇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인정이 없다면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정말로 한번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한데 지혜롭고 또 악한데는 미련하고 또 선한데는 부지런해야 되죠 우리가 부지런하지 않게 그러한 선을 행하는 데 게을름으로 인해서 불신자들에게 어떤 좋지 못한 평가를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얼굴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으면 불신 가정 가운데도 결국은 그 영향력을 인정받으며 다니엘과 같이 꼭 필요한 존재로 존중받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다니엘이 그런 비전과 그러한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믿음을 사용하셔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23절 27절이죠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도 아무런 몸이 상하지 않은 것은 상식과 이성 수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23절은 그 모든 기적은 믿음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밝히고 있어요 크리스천의 신앙은 이적과 기적을 통해 믿음을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소유하면 그 과정에서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어제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들은 교훈을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강조하시죠 사도행전 2장 3장에 그 불붙는 부응이 있을 때는 이적과 표적이 있었고 그것이 접촉적이 되었고 베드로의 복음에 설교가 있었고 그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부응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해 주의 복음 증거를 위해 얼마든지 이적과 기사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죽게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시대에도 그랬고 사도행전 초대교회 역사에서도 증명하셨으며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병든 자가 치유받고 모든 위험에서 기적적으로 건져내시는 그런 역사를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는 것이죠 끝내는 하나님께서 시시비비를 가려주시고 최종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24절이에요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크리스천들이 애매히 고난받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끝내는 하나님께서 시시비비를 가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림신앙이 무엇입니까 혹 이 땅에서는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마침내 주의 재림하시는 날은 모든 것들 모든 시시비비가 가려지고 결국은 정의와 공의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오히려 다니엘을 참소한 자들이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런데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그는 세상적 방법으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맡겼다는 거예요 사실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씩 전해하던 대로 기도했던 것은 왕을 위해하는 행위가 아니었어요 왕을 괴롭히거나 왕에게 손해가 되거나 해롭게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부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본인들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정말로 모함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왕을 위해하는 행위같이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하지만 고간들의 모함에 빠져서 죽음 직전까지 다니엘이 갔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함으로 모든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이런 태도 우리는 혹시 정말 물론 이렇게 팩트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것이 내 힘으로 안 되는 영역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나에게 인내하라고 주셨구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럴 때는 막 핏대를 올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사람이 고소를 하면 나도 고소하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니엘은 필생즉사 필사즉생이죠 본인이 사자굴에 갔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버랩되는 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니엘의 이런 모습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았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으로 모든 것이 패배한 것 같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오히려 사단 마귀의 권세는 힘을 잃고 죽음까지도 힘을 잃는 완벽한 역전의 은혜를 이루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을 알리는 데는 노력해야 하죠 하지만 신앙생활하다 보면 진리를 전하는 데도 어쩔 수 없이 오해받고 죽음으로 가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 바라봐야죠 애매히 고난받을 때 성경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직간접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몇 주 전부터 목회자 예수 동행일기라는 일기를 쓰거든요 강의를 듣고 예수 동행일기를 쓰는데 그 주제는 한 가지예요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가 어떤 모함을 당하든지 신앙 때문에 애매한 고난을 당하든지 아 정말 지금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계속하십니까 그런 답답하게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은 상황이지라도 예수를 바라보는 데서 모든 회복과 문제 해결의 출발점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어떤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때에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마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공의를 행하신다는 그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크리스천의 형통은 어느 한 순간만이 아니라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지속된다는 거예요 28절 우리 28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다 같이 한 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28절입니다 시작 토요일 본문에도 나왔지만 다니엘은 바벨론 너브갓네살왕 그리고 그 아들 벨사살왕 때도 쓰임받았죠 또한 나라가 바뀌어 메대 다리오 왕 때도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다시 바사 고레스 왕의 시대에도 형통하였다고 그렇게 성경은 증언해요 너무나 큰 도전을 받지 않습니까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은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는 사람이에요 한때만 반짝하고 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사랑을 받고 쓰임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울로 공동체 여러분이 처음 왔을 때 어떤 모습이 왔나요 처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자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유지되느냐 제 자신을 늘 돌아보는 그런 질문들이에요 제가 이곳에 부임한 지 이제 3년여가 되어 가는데 처음에는 제가 예전 교회에서도 수백 명의 목회자들을 좀 이렇게 행정실이나 비서실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처음 와서 부임에서는 대부분 다 열심을 내고 대부분 다 그렇게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1년 후 2년 후 3년 후까지 지속적으로 말씀사역과 목양사역과 기도사역과 그 모든 것에 묵묵히 해나가는 사람들은 소수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다니엘은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태도가 그 성실한 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기도 그 마음관리 생각관리 모든 것에 승리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항상 그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관절히 추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니엘이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요인이 무엇입니까 세상 나라와 권세자들은 바뀌어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아무리 요동치고 아무리 변화가 많아도 변함없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동행을 하는 자는 이렇게 다니엘과 같이 항상 형통하는 축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오늘 이 새벽에도 다니엘을 통해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니엘처럼 주변 불신자들에게도 사랑받는 존재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경험하는 존재 결국 역전의 인생을 누리는 존재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형통하는 그런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추건합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주변 불신자들에게도 사랑받는 존재 정말 사자국을 해서도 목숨을 건지는 그런 믿음으로 이적과 기사를 경험하는 존재 결국 애매히 고난을 받을지라도 사방이 우겹삼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역전의 인생을 결국은 누리는 존재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하나님께 시절을조차 과실을 맺는 그 정말 나무처럼 하나님께 계속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네 하나님 명란 강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과연 이방인에게까지 불신자에게까지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던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사람입니까 주여 나의 믿음의 멘토들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꼭 필요한 존재로 아버지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여 제 자신을 하나님 이 새벽에 진지하게 돌이켜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히 또 뱀처럼 지혜롭고 비리같이 순결한 하나님 그러한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순결을 하나님 아버지여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하나님 어떤 정말로 위기의 상황에서도 애매히 고난받는 그런 상황에서도 결국엔 시시비비를 가려주시고 결국엔 정의와 공의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을 결국은 사자굴에서 건지시고 그 모함하는 자들을 다 사자밤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주여 주께서 정의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진리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의지하며 위로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시사철 열매맺는 그런 항상 끝까지 열매맺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 가운데 기적과 이사가 필요합니다 주님 주님의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자굴에 던져져도 하나님 몸이 상하지 않는 그런 기적과 이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도우신만을 바라는 이 인생들 우리 인생들에게 주여 주의 도움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상은 널뛰게 하지만 오늘도 다니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이 되며 위로가 되며 큰 용기를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됐다면 성정이 같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던 다니엘이 이런 큰 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면 우리 또한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나는 과연 불신자들에게 우리 불신 가족들에게 어떻게 존경받고 어떻게 인정받는 존재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지금 믿음으로 이적과 기사가 필요한 그러한 시기입니다 주의 기적과 이적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그러한 시기입니다 주님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조대교회에 임했던 그 풍의 역사 우리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한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마시고 결국은 역전시키시고 다니엘은 사자굴에도 보호하시고 또한 그 모든 모함했던 자들이 죽게 되는 그런 정의와 공의가 결국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애매히 고난받을지라도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며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모든 사람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우리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이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도 큰 은혜 주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예고부터 가스펠 청년부까지 오늘 이 다니엘의 비전을 놓고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션 공간 또 컴패션 그로잉 이후의 사역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기름 부으심 있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수능 지기 전까지 주님께서 건강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 이런 확진이나 코로나의 위험에서 우리 수험생들을 정말 주께서 보호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화요 바이블 컬리지 이사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나아갈 때 주께서 함께 하시고 또 삼겹줄 무브먼트 우리 리더 양육 과정을 통해서 삼겹줄들이 개척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또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오고 있는데 그들이 잘 정착하고 우리 교회가 다시금 부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귀한 말씀을 어제 들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우리 치유받아야 될 그런 영혼들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영혼들이 주의 역사로 온전히 치유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방원들과 생각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예고부터 가스펠 청년국까지 우리 다음 세대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그들이 다니엘과 같은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물들이지 않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다니엘과 같은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로 하나님 하나님 우리 컨벤션 브로이 요인사역과 아버지요 정말 미션음사역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주께서 기름 부으신 것들이 있는데 주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끝까지 하나님을 아버지조차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벌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을 하나님 보살펴주시고 하나님 코로나의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시험 볼 때에 주님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험생 부모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로 이들의 인생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혼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아버지요 이렇게 방황하는 영혼들 주님 예배와 기도와 말씀 안에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순종하는 제자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요 주의 정말로 덕덕을 아버지의 일들이 번역할 수 있도록 부흥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병든 자들이 지휘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기적만을 바라는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은 자들이 주안의 소망을 발견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며